음악 최영호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인포스닥 데일리 앵커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올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1월까지만 해도 좋은 얘기 찾기 힘들었습니다. 뭐 하반기 혹은 내년이나 되어야 이제 시장이 좀 오팡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은 굉장히 좀 많이 바뀐 무언가가 좀 뭔가를 바꿔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바로 챗GPT가 구원투수로 등장하면서 많은 얘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 역시 AI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실적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정말 큰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정말로 AI 챗GPT가 반도체 업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ISD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영호 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원투수예요? 아니면 선발투수로 이제 나아줘야 되는 거예요? 챗GPT가? 저는 구원투수라는 표현이 좀 적절해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반도체의 혹한계가 깊어진다 그러는데 진짜 구원의 손길을 낼 수 있는 게 맞아요. AI의 챗GPT가 이제 될 것 같은데 사실 잘 보시면 지금 다른 데는 굉장히 지금 실적이 나쁘고 SK는 지금 적지 않았느니 영업이익이 삼성은 90%를 떨어졌느니 이런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오픈 AI에 GPU를 공급하던 엔비디아 반도체 매출 1위로 올라갔어요. 1위 엔비디아 2위 TSMC 3위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이제 터져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챗GPT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초기 인터넷이 등장하는 것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지금 하고요. 특히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A100이라는 GPU를 지금 하는데 한 1만 개 가량 정도 지금 활용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긴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는요. GPT가 나오려면 우리가 중앙처리장치라는 CPU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GPU가 있잖아요. 그렇죠. CPU는 순서대로 처리해야 돼요. CPU는 이게 들어오고 저게 들어오고 저게. 그런데 GPU로 들어가면요.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처리하는 양이 어마무시하게 속도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MWC의 모바일 월드컹그레스에서도 오늘의 기술을 실현시키는 우리가 속도에 대한 얘기들을 주제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형적인 모습을 나는 게 챗GPT에 아까 말씀드린 A100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하이벌륨 메모리 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은 기승전 챗GPT AI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를 보여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A100 GPU가 쓰면서 이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가자. 다른 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국경을 초월해서 구글, 애플, 아마존 거기다가 지금 우리 네이버, MS 지금 다 들어왔거든요. 그럼 한 판 지금 아주 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까? 새로운 생태계를 어떻게 지켜가겠느냐. 지금 이제 구글도 지금 비슷한 챗GPT에 동등한 이런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바드라는 걸 지금 내놨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카카오도 만달리라는 게 있고요. LG도 지금 엑사1이라는 걸 내놨고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지금은 사실 뭐 처음 듣는 이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거 안 하면 이제는 사실상 반도체 경쟁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뒤처질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클로벌을 중심으로 하이퍼클로벌이라는 걸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비영어권에서는 지금 1등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영어권을 제한. 그런데 이게 분명히 지금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챗GPT보다 한 200억 개 정도 많은 204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가 명성을 어디까지 얻는다면 비영어권으로는 최고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변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지금 여기를 쫓아잡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봐서 여러분 이제 네이버라는 플랫폼보다는 AI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조금 더 관점을 두시는 것이 사실 네이버에 투자하는 데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순차 대량 동시 처리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결국은 속도 싸움이 붙었고요. 이런 AI 전문 반도체를 누가 더 빨리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을 하느냐 싸움은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할 거냐 못할 거냐 AI 반도체라는 또 특징상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AI 반도체를 쓰면 고용량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데서 AI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것이 여러분 사실 우리 근거리에 가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럴 때는 여기다 직접 할 땐 벌써 오른 거고요. 삼성에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이 세컨 웨이브를 아주 고스란히 잘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AI 반도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대로 메모리에 대한 고용량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엔비디아처럼 시원하게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종국에는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내용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작품인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CPU로 하면 아까 말해서 직렬로 해서 순차적으로 계산하는데 GPU로 가면 대규모 데이터를 지금 빠르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 처리가 가라진 거예요. 그래서 GPU는 여러분 아시지만 병렬 처리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거를 직접 만드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서 효율적인 게 나오면 굉장히 높아지는데 AI 반도체는 3년에 3배가 뛴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한 43조 그러나 이것이 2년도 후에는 이것을 완전히 2배 이상 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맞춰서 물론 지금 삼성도 AI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삼성의 AI를 같이 만들면서 또 고용량 메모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양수 겹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도 계속 계속 공 들어오고요.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지금 뭐 오늘 주제나 하여튼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날 수 있는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속성상 오늘 갖고 가실 자료는 뭐냐면 AI 반도체 직렬 병렬 GPU 왜 엔비디아가 커지나 그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황이 조금 더 멀어지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항상 6개월 이전에 선행해서 지금 경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 월드모바일 콩그레스 같은 데서 AI가 중심이 돼서 가는 부분 자 이제는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과 SK하이닉스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되고요. 2001년 2008년도에 사실 반도체 경기상에서 진짜 우당탕탕 다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두 해조차도 6개월 지난 후에 다 회복을 하고 진짜 좋은 그런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멀리서 사실 거 없이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이시면서 그 뒤편에는 AI 이것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고대역 메모리의 증가까지도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하려 했냐 반도체 혹한기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여러분께 지나가고 있다고요? 네.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1분기만 지나면 1분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재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분기부터는 한번은 보셔야 된다. 그런데 더 좋은 뉴스가 있어요. 그래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삼성에서 만들고 이런 데서 만들고 있잖아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런데 이게 29% 급성장한 거예요. 그러면 삼성에서도 지금 만드니 많으니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인피니언, NXP,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런데 매출로 보면요. 막 25% 이상은 올라가고 있고요. 판매의 판매 이익 45%에서 58%를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반도체는요. 한 곳에서만 끌어주면 올라가요.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런 반도체, 차량의 반도체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급류를 타고 앞에서 향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깃발 든 거예요. 이러한 좋은 뉴스도 지금 쫓아오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다. 시작은 언제 했느냐? 어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이렇게 불황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AI 나오기 전에 가장 기대하셨던 이슈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좀 감산이라든지 투자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거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보시면 1, 2, 3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4등, 5등 하는 데가 이제 사실 글로벌 사회가 나냐 테크놀로지하고 윈본드예요. 다 대만에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재미난 게 여기는 월별 매출을, 월별 수급 동향을 발표하는 데요. 그렇군요. 네. 딴 데는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사실 고수들은 항상 봐요. 4등, 5등은. 거기 있게 지금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과연 이게 맞나. 그랬더니 이제 알아보니까 DDR4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한 18% 떨어졌는데 반도체 가격이 18% 떨어지면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반도체 투자하는 데 한 지표로서 대만의 메모리, 나냐 이걸 보시면 그 친구들이 이제 항상 아까 말씀드린 월 매출을, 딴 데는 분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로 하시는데 자, 바닥이다. 얘네들이 보여주는 거.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의 1분기 특히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지금 바닥을, 찐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찐바닥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런 혹한기면 팔리지를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혹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웨이퍼 투자가 역대급 불황인데 웨이퍼에 대해서 지금 막 투자를 막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 부분이었거든요. 계속 투자가 늘어난다는 점이죠. 그러면 2년 내에 완전히 돌아온다는 거죠. 아, 그래요. 확신이 있다는 거군요. 지금 미국에만, 미국에 지금 뭐 인텔이 짓고 삼성이 짓고 TSMC가 짓잖아요. 그거 중공이 되는 순간 얼마냐면 월 30만 장의 웨이퍼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다 진 다음에 여기 증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멀게 봐서 멀게 봐서 2년 후에는 대박 터진다는 거죠. 반도체. 그러니까 30만 장. 물론 그때 뭐 이제 너무 해서 6개월 후엔 또 뭐 가격이 좀 떨어진다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과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AI와 모든 것이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걸로 갔을 때는 반도체 수요가 한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 냄새를 맡는 사람이 누구냐. 웨이퍼예요. 웨이퍼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웨이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전체 수급을 봐서 자기네들도 이거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 느끼는 봄의 기운을 느끼는 게 웨이퍼의 회사들이 움직이느냐 거든요. 웨이퍼 회사들이 움직이면은 그거를 딱 눈치채고 누가 움직이면 장비 회사에서 움직이면은 장비 회사에서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이 숫자가 또 뭐냐면 장비 회사하고 침 만드는 데하고 조인트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jdp라고. 그게 뭐 밖으로는 잘 안 나오는 숫자이기는 합니다만 뭐가 뭐 신규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숫자예요. 그거 다음에는 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에 이런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러면 웨이퍼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증선을 하잖아요. 이 다음번에 아까 장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투자를 잘 안 하시잖아요. 장비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싼값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임은 투자했어요. 여기다 투자하는 거는 조금 늦었어요. 지금 웨이퍼가 움직였다 그러면 여러분 장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비를 사신 다음에 적정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틀립니다만 그 시기에 그 다음에는 완성 칩을 만드는 대로 옮겨 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혹한기가 좀 간다고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본 기운이 좀 느끼지세요 오늘? 네, 약간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어디에 아까도 말씀드린 애리조나, 텍사스, 그 다음 오하이오 공장 이런데 지금 다 지금 파운드리니, 메모리니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것은 2025년에 다시 오는 사이클을 맞춰서 지금 모든 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는 선행 지표로서의 웨이퍼 투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웨이퍼 다음에는 분명히 장비입니다. 그러면 장비라는 건 어디예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이 1이고, 도쿄 일렉트론이 있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데를 준비를 하시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고요. 그래서 혹한기에도 이렇게 10조 이상의 투자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심지어 이제 SK실트론, 구미에 있는 SK실트론조차도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봄보람, 아 지금 뭐 숙갓 냄새, 이게 뭘 숙냄새가 내지 않아서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SK나 이런 데는 삼성 반도체의 자신감, 뭐냐면 6개월부터 터진다. 아까 인공지능 하면서 고역대에 지금 메모리가 팔려야 된다. 자동차 잘 팔린다. 뭐 등등을 하면은 이제 뭐 사실 저는 혹한기도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봄철이 지금 여러분 곁으로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시는 거는 삼성, 뭐 실망 많이 하셨죠. 뭐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보셔야 될 부분들로 지금 보여집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변은 여기 이제 뭐 재미난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도쿄 일렉트로닉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느냐. 도쿄 일렉트로닉에서 만드는 장비라든가 모든 것도 중국에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재를 해놨잖아요. 여기 매출이 반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왜 받아들였겠어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기술 격차가 몇 년 정도 나는 걸로 보세요. 뭐 다 분야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20년. 음. 그러면 예, 여기 도쿄 일렉트로닉을 지금 조금 뭐 굉장히 옥죄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지만 사실 결국 끝에는 중국이 못 들어오게 거기서 딱 20년 그거 차이 그대로 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도 못 팔아. 그래서 중국의 지금 소위 말하는 제재, 압박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무슨 약속을 받았겠어요. 도쿄 일렉트로닉은 니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기술들 팡팡 줄게. 그때 중국 시장 같이 들어가.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거를 갖고서 혹한기가 계속될 거 아니냐. 도쿄 일렉트로닉 저게 돼서는 뭐 또 이게 굉장히 전체가 줄어들 것인가 그런데 조금 더 한 발 3, 4년만 더 보시는 그런 해안을 가지시면 이 제목에 여러분들이 뭐 낚시법의 낚시 이것의 바늘에 걸리는 그런 우는 안 버리실 거다. 이거죠. 그래서 반도체 관원에서는 뭐 미일동맹 그 다음에 한미동맹 이런 전체 그 다음에 대만 이런 것들로 안보까지 연결된 상황에서는 일단은 중국의 어떤 반도체 굴기를 막는 부분들이 지금 우선돼서 이게 혹한기처럼 보이지만 터지기 시작하면 진짜로 동맹이라는 이름이 어울리게 같이 클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 헤드라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ddr5 ddr5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은 좀 우려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4분기에 전체 뭐 d램시장의 24%까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못 미쳤고요. 25% 25년도 되면 9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가파른 부분들로 지금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올해 지금 인텔에서 에머렐드 래피즈라든가 그라나이트 래피즈 지금 내놓는 로드배브를 나왔거든요. 사파이어 래피즈 ddr5도 안 되는데 내놓는 걸로 봐서는 일단 조금 더 진화된 걸로 빨리빨리 갈아타는 모습들을 지금 분명히 프로모션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거기에 가장 접근해 있는 뭐 회사는 삼성전자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감안하셔서 ddr5가 대중화가 늦어진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됐냐. 서버 시장이 5 내지 26% 정도는 커져야 되는데 올해 4% 3.7% 뭐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돼서 그거 하려고 저걸 다 바꿔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 ddr5 대중화가 늦춰진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미끼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다.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 이제 나온 말씀드릴러에다가 말한 게 뭐냐면 작년에 혹한기라며요. 지금도 혹한기라며요. 근데 보세요. 글로벌 매출은 사상 최고치예요. 이게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 이게 가격도 떨어졌잖아요. 가격도 18% 15% 20% 떨어진 상태에서 전체 매출액은 커졌다 그러면 그러네요. 가격이 떨어진 사람은 쓰는 반도체 총 개수는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좋아지리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반도체 상황이고요. 지금 뭐 사실 감산규모를 지금 확대하고 중국에 있는 걸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한 발 더 가서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굴기를 막아놓은 사이에 그 나머지를 조금 더 큰 스킬에서 장악하고 있으려는 미국의 제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웨스턴 디지털 같은 데서 줄으면 SK 삼성이 이제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가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뭐 지금 축축 내려가는 부분들인데 어쨌거나 이 감산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낸드플레시 수요가 지금 뭐 확인된 것이 좀 없고 고객 기업용 쪽에서는 줄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얘네들이 줄이는 거는 결국은 고맙죠. 쟤네들이 이제 줄여가면 어차피는 뭐 감산 효과를 다른 데서 내주니까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투자를 줄이는 이 부분들을 또 너무 과도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물론 이렇게 되면 1, 2위는 삼성과 카이닉스가 탄력적 조정은 좀 불가피합니다만 기술적으로 뭐 R&D에 많이 흘린다든가 이러면 금방 해소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 반도체의 찐바닥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반등 시그널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요. 재고 감소입니다. 1번 재고 감소 2번 가격 하락의 2나 2개거든요. 자 이런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데 1번 제일 큰 게 중국 리오프닝이에요. 갖다가 써야 돼요. 걔네들이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장비나 기술은 갖고 갈 수 없지만 반도체는 사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파이어 랩피즈가 조금 더 속도전을 벌이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뭐 아까 에메랄드로 옮겨가고 그래나이트로 옮겨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바일 딜엠의 호조인데 그 부분은 지금 모르겠어요. 새로운 폼팩터도 없고 지금 뭐 사실 작년 거나 올해 거나 크게 개선되는 게 광고로서 많이 나옵니다만 어쨌거나 작년보다는 무줄지하게 좋아진 마켓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재고 감소와 가격 둔화를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 꼭 올 거고요. 2001년 2008년 반도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6개월 후에는 다 가버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찐바닥이다. 왜 찐바닥이냐 아시겠지만 지금 설비투자 줄이고 감산하고 지금 15주에서 16주 정도 그러니까 3에서 5주 정도가 적정 재고인데 그 부분들은 지금 감산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 발빠르신 분이면 지금 투자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이야기 AI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재고 자산의 감소 기대감 그리고 또 가격 하락의 둔화 가능성까지 쭉 한번 길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산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조금 더 두려움이 커졌는데 그걸 오히려 자신감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부터 계속 강조하신 대로 AI 반도체가 구원투수가 된 이상 메모리 반도체는 따라서 오히려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여력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니다. 라는 게 원장님의 어떤 의견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부침은 겪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제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은 끊어지거나 혹은 멀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변동성 그리고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반도체 업종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겨울이 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봄이 오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왜 추고 가야 돼요? 한반도를 반도체로 네. 알겠습니다. 걸고 가십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반도를 반도체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